길거리 지나가다가 AI도 잘 나오잖아요 레이더들 갑자기 막 건물이 무너지자 됐지 마음에 들어 이 시민들 피하는 거 아 안 그래도 여기에서 문제점이니까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다는 걸 지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방사능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 아 방사능 아니야?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받잖아 그 지폐에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만드는 건데 그게 다크윈터 프로젝트야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서 뉴욕이 붕괴되고 그거를 디비전 요원들이 일어나서 뉴욕이 붕괴를 막는 거지 디비전 요원들이 도시를 달리면서 테러리스트를 잡고 레이더를 잡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크존은 다크존에서 싸우는 이유는 자기가 요원이라는 걸 안 들키고 자기의 GPS가 어떤지 안 들키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크존에 좋은 무기가 있는 이유는 군대가 거기 다크존이 있었었는데 다크존에 바이러스가 발발해서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튄 거야 설명충이야 설명충이 그렇답니다 설명충을 하자면 그런 식의 내용이고 다크존이랑 그런 게 텍스처가 하옵이라서 건물 간판이 되게 여기 코리아타운도 있다 네 코리아타운이었어 잠시만요 나 이거 무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피자 가게 피자 가게 에네라이징 프로듀스 데이터 에코 실행 됐다 그맨 나는 문을 이기겠어 이년 해라 어... 이게 인텔을! 이게 밑에 있는 인텔을 흡수해야지만 다른 에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있는 쪽으로 오세요 딜레이 있는 쪽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적도 있네요 에코 찾자 에코 찾자 에코 찾자 에널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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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됐어 근데 이 자랑은 어디 있는거야? 됐다 에코라는 시스템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래픽이 더 들어왔으면 더 들어왔어야지 레벨 올랐네 쭉쭉 오예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컷신을 넣지 않고 잘 만들었다는 소린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건물안 건물안 사다리 타시고 오셨네 리밍님 界 2 리밍님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여기 위 시스템 시스템 Greece 블루프린트 총의 설계도인가 누구세요? 청사진? 아까 전에 기타치던 그 사람이 죽은거 아니에요? 아 무슨 불렛 특수탄 하나 이제 끝난거 같아요 공은 좀 막자? 아 좋은 막자다 누구에요? 아 좋은 막자다 아 좋은 막자다 아 옷 좀 바꿔 입어야겠다 나쁜 사람 나쁜살람 오 오오 아니 그니까 웃긴게 택티컬 레인 그니까 옵티컬 레인지가 늘어나는게 홀로그래픽이 늘어나고 오 어콩 라이플은 어콩 라이플은 2밖에 안 눌러 어콩은 2밖에 안 눌러져 이상해 아까 안가져 들레 리바 오키 끝 빅해주지 않겠나? 너무한데 진짜 길막 개꿀이다 아 진짜 아깝다 길막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크존인가요? 다크존 가야죠 잠시만 맵보고 퀘스트 다 끝났나 안 끝났나 확인해보고 막혔어 아 피 어 피 어 내 피 내 피 내 피 어 릴리 피만 해보면 못 빠지 잘하시네 저도 잘 됐습니다 자 웹을 보시죠 다 끝난 것 같은데 페이지 어 어 사이드미션 또 있다 사이드미션 또 어디있어요? 전 다 끝났는데 베이스 쪽에 가야되네 아 베이스 쪽 가야되네 베이스에서 뵈요 여러분들 베이스에서 뵈요 아 이건 편하네 근데 아마 베이스 계속 늘어날걸? 내 생각인데 베이스 늘어나고 그렇게 빠른 이동하겠지 풀아웃에 빠른 이동처럼 그니까 플레이어는 먼저 가있고 캐릭터가 간시점부터 플레이어가 조정하고 캐릭터가 간시점부터 플레이어가 조정하고 친구들한테 살아라고 협박해야겠다 6만원이야 6만원 똑같이 똑같이 있어 근데 하긴 RPG라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어깨 아파 아 근데 어깨 아파 레드미션이 아니네 넷 넷 3 2 2 2 3 2 2 3 근데 건물 안에서도 같이 요원들 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요원들 못 보니까 너무 아쉽다 학경도 볼 수 있게 그러게요 어 레드닷 주는데? 레드닷 주는데? 레드닷 블루프린트 주는데? 레드닷 블루프린트 주는데? 레드닷 블루프린트 저분이 레드닷 블루프린트 레드닷 블루프린트 레드닷 블루프린트 레드닷 블루프린트 레드닷 블루프린트 레드닷 블루프린트 아 근데 미니맵에서는 보이네요 미니맵에서는 그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는지 보이는데 아 이게 그니까 아까전에 그 퀘스트를 얻은게 그거다 아까전에 그거 Fx4 스톰 있잖아요 그게 총기 총기 개조 블루프린트 설계도고 사이드미션으로 얻은게 레드닷 블루프린트 설계도인데 그거를 북의 크래프팅가서 제작해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네 나중에 뭐 철도 줍고 하겠다 포라우처럼 베타는 막아놨네 근데 베타는 잘 막아놨네 스킨이 부족한거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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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다 받았다 산차는 산전하고 난 이곳을 떠나겠어 왓즐 음 잠깐만 돈 얼마가있어 천잔데 쌀좀 해야겠네 힛 아 레드닷 내사지 아 잠깐만 잘세네 클로본이 자기들은 청사진밖에 없지 않나 포스네 헤헤헤 길길길길길길 내가 다크점 가서 얻을텐데 뭐 메고 말겠어 메고 말겠어 어? 잠시만 아 뭐 하나 잘못 팔았는데 게이들 아 근데 빨리 테크랑 보완해보고 싶어서 어떤지 그러게 방패가 죽긴 좋은데 드론 이제 사귈 것 같아 하방 드론도 있던데 스킬링 나도 옷이나 갖고 싶다 깨꾸림 옷들은 어디서 팔아요? 모르겠어요 옷은 아 옷은 못 파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말 나온 김에 옷이나 벗어야겠다 옷 한 개 더 추가됐어 오오 예 옷은 진짜 많은데 쓸데가 없다 그러게 아 뜨거워 뭐 만드셨어요? 컴퓨터 컴퓨터 노즐 노즐 하나 사야겠다 노즐이 없어 군방장수도 하하하 군방장수가 저격을 시작한다 아 근데 진짜 아쉬운게 적용 라이플에는 모드가 없어요 소촌에는 있는데 짜증나 근데 옆에 그 뭐지? 그..뭐야 앰폭 같은 총은 막 4개까지 달지는데 모신화는 2개밖에 못달아 그..그..그..그..그..그..그..그..그 뭐지? 지금 무기..아 인벤토리 보시면은 무기 웨폰에 동물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동물? 어 동물 표시되어 있는데 나 늑대 표시되어 있어 뭐하는 늑대? RPK에 웨폰.. 웨폰 옆에 X자 2개 있잖아 어? X자 2개 전 권총이인데요 아 그건 스킬 스킬 스킬? 어떤 스킬 효과 효과 효과? 내 권총에도 있어 아닌가? 자기 총 바로 옆에 X자 2개 못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 아 아 스킬 이렇게 나오네 나오네 제꺼는 그거 HP량에 따라서 5% 크리티컬 뜬다는 소리네 맞나? 응 내가 제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힘들다는 건가? 어? 권총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네 권총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네 근데 스킨 하나 얻고싶다 스킨 하나 얻고싶다 아.. 얼락 더 해가지고 할게 없다 야 내 권총은 130% 데미지를 입히지 내 권총은 130% 데미지를 입히지 무심망하게 1200% 근데 크리티컬은 5000% 근데 크리티컬은 5000% 개사시 우리를 외부 바투만 만들어버린 대가리가 크리티컬은 5000% 이에요 어? 이거 스칼 아니에요? 어? 방금 베르타인 것 같은데 이거 스칼이고 뒤에 있는 거 엠포고 여기 있는 거 베르타인가? 아.. 역시veda 총만 봐도 다 알겠어 계런로드 계런로드 AK 계런로드 아니야 계런로드 아니야 젠장 네, 계런로드 너무 많네요 일단 총은 다 안팔 다 팔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총은 진짜 초록색 부터는 안 팔고 하얀색만 팔고 여기서도 캔슬되나? 캔슬될걸? 자 일단 다 끝났습니다 아 다들 나오셨구나 형만 기다리고 있어 째밋 58짜리 58짜리 이거 그거 아니여? 그거 캐슬총 아닌가? 아니 샬마이트 아 그 애쉬총 애쉬총 아 5 5,6? 5,6X가 아닌가? 아 이거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좀 비슷하게 생겼데 저 RPK요 50발 52발짜리 근데 이제 우리 어디 가요? 아크전이 아크전이 아크전 그 전쟁을 일단은 따라왔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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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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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질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총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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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는 부분 아 이거 차 차 이거 앉아가지고 하면은 어 차 다 창문 닫혀지네 예 저격 얼마나 뜨는지 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딜 도망가자 이게 뭐야? 단발 사기 갖고는 거 없잖아 네 없어요 자기가 끊어서 쏴야 돼요 어? 그리스도 리스타렛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아이템 뜬다 여기 문 열리나? 아 문 안 열리네 어 저기 초록색이니 영롱한 영롱한 초록색색이니 여기 상관 어 서플했어 뭐지? 어? M44 어? AK47이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예 왜 마스크 전하나 잠시만요 총듬 수정할게요 AK가 디페스트가 되잖아 AK 클래식 있는 거 떠올랐다 네 아 오 M1 개런드 M1 개런드 저 개런드 걸렸습니다 오 제가 다 다니고 있나요? 네 개런드 걸렸어요 M1 클래식 M1A 근데 오 데미지 천 구 천 백 아 와 천 백 구십 구 미친 대박인데 이거 좋은거에요? 네 데미지가 천 백 구십 구 이거 막스멜 라이플이요 오신낭이 더 세지 않아요? 오신낭이 천 이백이에요 천 이백 이거 일 차이 나네 천 이백 천 백 구십 구요 네 개 됐다 AK 날았다 게이득 나중에 총 바꿔야겠네 잠깐만 저 이거 레벨 레벨 8짜리 걸렸어요 레벨 8짜리 레벨 8짜리 1057 제거는 이게 이게 제거는 1057 아 1057도 있어요? 1800이요? 저 AK1800 저 AK1800 데미지 말이야 이거 1800이라니 워후 저 AK1900 있어요 AK 클래식에 장미 달아나 그거는 GPS고요 네 클릭하면 데미지하고 RPG RPG RPG이 나랑 아 레벨님 데미지가 1500이요? 1057 1057 아 아 DPS가 1500으로 말씀하신거구나 아 아 오케이 저는 좋아 당연히 이것도 1471 데미지 200 그거 M1A 말씀하시는거죠? 네 저 뭐지 1100이요 1100이요 데미지가요? 네 크 이게 훨씬 좋네 M1 M1 저 1199요 데미지가 1199 1199요? 우와 저 지금 M40자면 여기 1800인데 DPS가 1500 아 근데 다 필요없어요 크리 뛰면 다 끝내요 크리 좀 하게 인정하는 부분 근데 크리 뜨려면 머리 마셔야돼 훗 넌 벽티에 숨어있으면 되재롱 일단은 근데 저 레벨 8짜리 총이라서 레벨 올려야되네 어 여기 레벨 5부터 9까지다 여기 레벨 업 잘 오르겠는데 멍멍이 뒤에 있어요 멍멍이 뒤에 있었었는데 자 이제 메롱망진 다크조원 가봅시다 다크조원 표시 아니야? 다른 거 살? 다른 미션이 있겠지? 뭐 맞나? 저는 다크조원 표시 안 돼 다크조원 아니라 보라색 표시 나는데 저기 다크조원이어야지 여기 다크조원 맞아요? 네 다크조원 있고 이거 포켓몬 볼처럼 생긴 거 다크조원이라고 말하네 다크조원은 사진을 찍고 다크조원은 사진을 찍고 다크조원은 사진을 찍고 해내는 모습을 찍고 있는 모습을 찍고 아 잠시만요 렛 걸려 렛 걸려 렛 걸려 와 장비 미쳤다 장비 미쳤다 정말 세 와 와 와 1300 1733 제거보다 약해 1492 DPS DPS 그래서 영상 끊고 저는 돌격 앞으로 예